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더운데 더욱이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혹시 장마로 피해는 없으셨어요? 아이고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코로나는 안 걸리셨어요? 아이고 더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나는 앵코라는 건 문제가 아닌데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앵코를 듣다가 쓰러질까봐 괜찮아요 아니 근데 딴 사람들은 괜찮아요 누나는 절대로 안 쓰러질 것 같아요 누나는 한 30도가 넘어가도 안 쓰러질 것 같아 뭐 안 넘어질게 탑세븐 나올 때 보고 아 내가 찍어했어요? 아 나 세상에 누나 같은 사람만 살았으면 좋겠네 아이고 나 세상에 진짜 나 산창의 영상 특이한 사람 많이 보네 팜마하다가 말고 여기 공연 보고 있는 사람도 처음 보네 내가 conquist한 사람 많이 보다 내가 머뭇어 나 가르치게 해 실장님 차에 남은 인형 좀 갖다 주세 잠깐 인형 갖다 줄게 인형 실장님 인형 차에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진짜 환장하겠다 인형 갖다 줄게 인형 이쁜 걸로 갖다 줄게요 밑에 있어 세상에 세상은 진짜 잘 산다 어떻게 요기 떼쓰면 하나 더 줄거라는 거 알고? 인형 갖고 오고 있어요 인형 갖고 오고 있어요 인형 한 개 더 주고 택배로도 보내줄게요 예쁜 걸로 보내줄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아야지 간다 이거지 세상이 너를 믿을지 인형을 받고 갈지 안 받고 갈지 세상이 믿을 건 없... 여기 이거 내 건데 아이고 저거 그것도 내가 선물 받은 건데 세상에 아이고 실장님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바쁠 때는 행사가 두 개 세 개고 엄청 바쁠 때는 행사를 하루에 다섯 개 여섯 개씩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이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좀 아파요 근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고 실장님 감사합니다 빈말이였어요 그러면 한 곡 더 호랑나비 신나게 한 곡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들으면 좀 더 운명 치고 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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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나비 호랑나비 한 마리만 한 마리만 극밥해 안 잡는데 이렇지 않 속상해 속상해 못 사길래 하루듯 하루듯 길이 다가가 희망을 모르지 도대체 사람 없네 이겨진 세상에 세상에 못 살길래 호나비아 말아봐 하늘 높이 날아봐 호나비아 말아봐 그릇내로 죽어봐 박수 한번 해주시고 야 자자 자자 하위보트 기다려던 희망하고 도대체 사람 없네 이거 참 속상해 속상해 못생길래 어린 나비가 날아와 하늘을 높이 날아와 어린 나비가 날아와 그릇내로 숨어봐 숨었다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오늘 공연을 마치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